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코너도일은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이 풍, 부안 제품이다. 이 글에서 코코너도일이 모발에 선사하는 효능을 살펴보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누, 화장품, 보디크림과 같은 제품의 성분 목록을 살펴보면 주재료에 코코너도일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코코너도일이 모발에 선사하는 효능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제품은 모발을 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조기 노화에 영향을 막아준다. 탈모를 위한 코코너도일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권 중 하나인 인도에서는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 코코너도일을 사용했다. 코코너도일과 세이지 잎을 탈모 방지해 사용해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2. 재료를 함께 끓인 뒤 두피에 직접 도포하면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남은 제품을 유리용기에 보관하면 한 달간 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임즙과 섞어서 두피에 사용하는 방법도 탈모를 완화할 수 있다. 읽어보기, 매일 하는 건강한 두피관리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한 코코너도일 코코너도일에는 모발에 쉽게 짐투할 수 있는 라우르산이 함유되어 있어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단백질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량의 코코너도일을 모발에 도포한다. 2. 0분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다. 엉킴 방지 크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머리를 감은 뒤 소량의 코코너도일을 크림처럼 도포해보자. 천연 컨디셔너 코코넛 오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더 좋은 효과를 선사하는 천연 컨디셔너이다. 살짝 데운 뒤 모발에 도포하면 부드러움과 윤기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잠, 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 코코너도일을 모발에 도포하고 수건이나 샤워캡을 쓴다. 하룻밤동안 그대로 둔 다음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다. 일주일에 몇 차례 반복하면 건강하고 튼튼한 머릿결을 가꿀 수 있다. 머릿니 머릿니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는 성가신 해충이다. 시중에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두피를 손상시키고 모발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강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촘촘한 빛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 또한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젖은 모발의 코코너도일을 도포하고 난 뒤 빗질을 하는 것으로 모발을 보호하면서 머릿니를 제거해 보자. 건조한 머릿결 머리카락이 건조해지면 거칠고 얇아질 수 있으므로 관리가 꼭 필요하다. 자극적인 샴푸, 토너, 컨디셔너의 사용은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각질을 유발할 수 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머릿결에 수분을 공급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코코너도일을 사용해 보자. 갈라지는 모발 물론 끝부분을 자르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코너도일을 사용해도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코코너도일과 아몬드 오일을 섞어 모발의 끝부분에 도포하고 몇 분간 기다린다. 이 방법은 끝이 갈라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6에서 8주마다 머리카락을 다 듬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모발의 탄력을 선사하는 제품 특히 두피가 건조한 경 외에는 코코너도일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따뜻한 코코넛 오일과 라벤더 오일을 섞은 뒤 두피에 마사지를 하면서 도포한다.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두 명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읽어보기 튼튼하고 건강한 모발을 위한 당근 오일 트리트먼트 인구로운 헤어 특히 날씨가 매우 덥거나 추우면 두피에도 인구로운 헤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인구로운 헤어를 예방하려면 모발과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두피를 마사지해보자. 문제가 지속된다면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는 5가지 천연 헤어팩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가? 색머리는 관리가 가장 쉬우며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이다. 문제는 색머리를 얻기 위해 화학 제품을 사용하거나 강한 열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Let's be back as you